안녕하세요. 동킹입니다. 도라에몽엔 먹으면 동물로 변하는 동물 변신 비스켓이나 바르면 요괴로 변하는 요괴 크림 세트 등 다양한 변신 도구가 있는데요. 한 번은 사고로 도라에몽이 초호화 손전등에 맞고 온 몸이 황금으로 변하고 목의 방울은 다이아몬드로 바뀐 적도 있죠. 황금이 너무 무거워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건 덤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도라에몽의 파격 변신 탑3를 모아봤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시리의 숟가락 휘는 마술을 보고 놀라는 아이들. 진구가 해보려고 하지만 꿈쩍도 안하죠.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자기도 숟가락 휘기 마술 하고 싶다고 조르고 도라에몽은 말랑 점토를 꺼내줍니다. 이걸 물체에 뿌리고 나서 그 물체를 잡아당기면 모양이 자유자재로 변하는 도구인데요. 투명망토를 쓴 도라에몽이 몰래 이걸 뿌려주고 진구는 숟가락을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뜨리죠. 그뿐 아니라 돌기둥도 휘어버리고 마을의 온갖 물건도 다 변형시키고 도라에몽이랑 같이 합심해서 건물도 통째로 휘어지게 만들며 놉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눈치 빠른 비시리는 도라에몽의 말랑 점토를 빼앗아 달아나고 비시리 때문에 도라에몽은 말랑 점토를 뒤집어 쓰게 되는데요. 그 뒤로 롱다리 도라에몽, 벽라에몽, 꿈트리 도라에몽 순으로 변신했다가 공사장에서 한 번쯤 봤을 저 기계에 깔려서 종이장처럼 얇아지기도 하고 심지어 뱀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뱀라에몽이 제일 귀여운 것 같네요. 찍어도 반은 맞아야 하는 OX 문제를 0점 받은 진고 이제는 도라에몽의 잔소리에도 꿈쩍도 안 하는데요. 도라미는 아이 돌보는 로봇이 뭐 이렇게 물러터졌냐면서 네모난 모양의 딱딱하게 액이라는 도구를 줍니다. 이걸 마시면 아무리 물러터진 성격이라도 엄하고 철저하게 바뀐다는데 도라에몽은 진고를 더 엄하게 돌보기 위해 이걸 원샷하고 고통에 몸부림치더니 온 몸이 네모나게 변합니다. 그리고 정말 엄하게 바뀐 성격 바로 진고를 책상에 앉히고 공부시키고 초단위로 시간표를 짜기도 하죠. 진고는 살려달라고 하지만 얄짤 없습니다. 그 뒤로 도라에몽은 밥이랑 반찬도 다 각지게 만들고 한잔하고 오신 아빠한테도 폭풍 잔소리 아침에 온 가족 다 깨워서 체조까지 시키는 피곤한 성격이 돼버렸습니다. 그 후 동네에서 네모네모 빔을 뿌리며 온갖 민폐를 끼치고 오히려 진고가 말썽부리는 도라에몽을 말리기까지 합니다. 점점 증상이 심해지자 진고가 도라미에게 받은 둥글게 액을 먹이고 도라에몽은 원래대로 둥글둥글하게 돌아오는데요. 귀여운 네모난 도라에몽을 볼 수 있는 재밌는 에피소드였네요. 첫 장면부터 노란 바탕에 꽃무늬를 하고 나타난 도라에몽 울먹거리면서 진고를 쫓아가는데요. 넘어지면서 진고의 0점 시험지를 깔아 뭉개자 도라에몽의 몸도 진고의 시험지처럼 변해버립니다. 무늬를 닦아주려고 스펀지로 문지르자 도라에몽의 몸은 스펀지 무늬와 색으로 다시 변하고 갈색 수세미로 문지르자 또 변하는 도라에몽 핑크색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니 핑크 도라에몽으로 줄무늬 수건으로 닦아주니 줄무늬 도라에몽으로 커튼에 기대니 커튼색 도라에몽으로 변합니다. 신기해진 진고는 이것저것 시험해보는데 닿는 족족 그 물건과 같은 색과 무늬로 변하죠. 심지어 갑자기 나타난 쥐 때문에 쥐색으로 변해버린 도라에몽 기겁한 도라에몽은 집 밖으로 도망나가고 진고는 인스턴트 패션 왁스 때문에 도라에몽이 변한 걸 알게 되죠.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도라미가 준 스프레이로 왁스를 닦아내야 합니다. 그 사이 밖에서 도라에몽은 퉁퉁이 옷 무늬로 변신하고 이슬이 손수건인 핑크색 하트 땡땡이 무늬 비시리 손수건 무늬로도 변신합니다. 아이들은 도라에몽에게 가장 어울리는 색을 골라주자고 하는데 하나같이 도라에몽 마음엔 들지가 않네요. 우울해진 도라에몽은 결국 파란색 페인트를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그냥 몸에 닿기만 해도 될텐데 진고랑 있다 보니 머리가 퇴화했나 보네요. 하지만 다른게 닿자마자 또다시 무늬가 바뀐 도라에몽은 멘붕에서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데 도라에몽에게 다가오는 고양이 한 마리 그리고 도라에몽은 고양이 무늬가 되죠. 그 뒤로 동네 고양이들 사이에서 핵인싸가 됩니다. 아주 흡족한 표정의 도라에몽 한가지 도구로 가장 많은 변신을 한 에피소드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